네 감사합니다 2019 아트트럭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갈라 슈어 더 그레이드 뮤지컬 갈라 이제 마지막 무대를 안겨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 안돼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저희 아트트럭 이번 3반기 무대였고 이제 하반기도 나가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셨다가 다음 무대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트트럭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 용인 시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 무대는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의 Never Enough 아름다운 뮤지컬 배우 정선아님의 무대로 함께 만나보실 거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3번의 뮤지컬 스타 조영규님, 윤형렬님, 정선아님과 또 오케스트라, 앙상블 이 모든 출연진이 함께 마지막 무대인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를 마지막 피날리 무대로 꾸며줄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릴 건데요 Never Enough This Is Me까지 여러분들의 박수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장소정이였고요 여러분들 더 큰 박수와 환호로 마지막 무대 맡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상의 수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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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